지금은 텃밭에서 바꾼 양파와 토마토를 따서 새우를 넣고 해물 스파게티를 넣어주세요 해물 스파게티를 한중이에요 이것을 치우세요 이것을 좀 뜯어주세요 새우를 듬뿍 넣어서 맛있을거에요 나름도 부르면서 치즈를 마지막에 치즈를 넣을거에요 병원에서 따온 로즈말이랑 민트 후추는 이미 뿌렸고 치즈를 좀 넣을거에요 맛있겠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치즈를 넣어주세요 듬뿍 넣어주세요 치즈 스파게티 새우 치즈 스파게티 토마토 이제 자꾸 흔들리세요 맛있게 맛있게 이건 영인상이에요 예전에 이십댕 때 했던 고삼고각이에요 이제 치즈를 접시 판맞으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주고 대부분 부르면서 치즈 스파게티를niest거예요 여기 붙들고 있어요. 접시에 밖에 치즈가 쭉쭉 늘어나죠 몇 분짜리가 될 것 같아요. 너무 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